되게 나른하다. 되게 나른해. 피곤해서. 그런데 이 음악 너무 좋다. 이거 보내드릴게요, 링크. 너무 좋아. 진짜 우리가 딱 이렇게 한 10분 쉬어야 돼요, 5분. 근데 밥은 안 쳐놔야 되지 않냐? 진구야. 잤어. 너 음악 듣는 줄 알았는데 자고 있었구나. 너무 편안해가지고. 듣고 있으면 자꾸 눈이 감겨요. 이러다가 이 상태로 자니까 5분 이따 하시죠. 5분 이따, 그래. 모기장은 언제 지실 거예요? 왜 이렇게 할 일이 자꾸 퇴산이냐. 아, 모기장은 뭐 칙칙하게 갖다 붙이면 되니까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